뭐해? 여러분 도와주세요! 우와~! 허허허! 나온다 나온다 넥! 소보로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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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보로빵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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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칙 이상한 얘기 이거 오뎅이 오뎅이 아니야 오뎅이 아니야 오뎅이 아니야 하루도 너무 잘 돼 그 다음 날은 망해 오늘은 멀어 살지 일본하게 뭐야? 동그란 거 보고 밥통 아니에요? 별게 아니야? 잠시만요 야 너 나와 좋은 거 좀 더 해야겠네 숨이 잘 안 죽나 봐 숨이 잘 안 죽네 예전 Don't like 나 말 똥인줄 2점 outros 오뎅이 10장만 이런 걸 먹어봅시다 뭐라 그랬어? 뭐라 그랬어? 되고 싶어서 한다고만 어? 안 오는데? 오케이 하나 둘 셋 사랑스러운 눈빛인데? 사랑스러운 눈빛인데 아 지민이 형은 상관없구나 롤 로 코스터 롤 로 코 스 터 롤모스터 콜 고 라 호랑 고 지 정 뭐야? 나 채 한 번 해 뭐지? 너무 기다려 어이 야 재효! 재효! 나 참 감기 걸리는 사람은 숨을지마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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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슬퍼 fazendo TERED 우한 덕 Saint 결국 얘기한 realms 왜 안 좋아? 음악. 음악이 편한 sposób 원래 하나도 안 좋아 좋아 이게 이게 뭐야 하루가 누르고 있어요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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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일 많이 나가서 보여요 지금? 야 오늘 닭콕스 방하시고 받아라고 야 오늘 이제 에이스라고 지금 숙의 중심을 낮춰야 된다고 숙의 중심을 낮춰야 된다고 숙의 중심을 낮추란 말이야 알겠어? 너무 낮추신거 아니에요?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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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이 뭐냐 야 정국아 야 정국아 야 패션쇼 같아 너 진짜 야 정국아 야 정국아 야 야 야 큰일 났다 지민이가 해야 된다 다시 야 다시 야 이건 좀 넘어갔다 원 플러스 마이큰이야? 그래 하나 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수고 형 좋아 오하 와 올려보세요 사이닝쥬 하나 둘 셋 그냥 쏘옥했어 쏘옥했어 대박 야 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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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들 아잇 아 수환이 형 다리 벌렸어요 예전에 그 양궁의 자세가 나와요 아이고 수환이 다 좋아 안 될 거 아니니까 빨리 해야겠다 야 야 야 그렇게 별로 별로 지은동 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넣는 순간 저기 유아가 좀 가요 아 예 그냥 어우 속상해 어우 속상해 네 아잇 아잇 됐어 안 돼 다시 아 아 아 그러니까 왜 왜 왜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왠 오 야 구 모두 왜 이만 암금빙 난 뭐 해야 되냐 그대로 있어 취민 하나둘셋 내게 말해 너의 달콤한 미소는 내게야 내게 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감성! 비련! 시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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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외로우겠어 외로워 아 나 뭔가 할게 오케이 나 빼낼게요 안 내며 진거 가위보 가위보 안 내며 진거 가위보 안 내며 진거 가위보 아 진짜 안 내며 진거 가위보 나 가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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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강이 랍스터를 뜯고 있는 거야 근데 랍스턴 안 보이고 수강이 끓은 맛집이 왜 이렇게 왜냐면 가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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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악 하하 뭐야 형 가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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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는 단지 시끄러웠다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마운 것 같아요 뭐 뭐 해야 해 뭐 해야 해 감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힙합은 뿌잉 뿌잉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요 뿌잉 욕심을 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귀여운 배틀 귀여운 배틀 뭐야 주세요 진우씨 가자 어이 비밀비도 났네요 어이 어이 아 우리 형 아 윤희야 아 우리 형 아 우리 형 아 윤희야 아하하하하하하 어쩌나 이렇게 된 거예요 형 저치만 잘 싸웠어요